마이크 스웨그 마이크 스웨그 마이크 스웨그 치익스 임맥발 그런건 fuck that 오케이 임맥발 아니랍니다 잘하는 친구입니다 한별 aka 원스타 예스 비 원스탑 멈추지 않아 랩 슈퍼스타가 될거야 너희들은 다 숨죽이고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술뜻지에 임맥 했던것보다 인내했던게 더 많아 열매를 따자고 10대의 소리 오케이 거칠고 역시나 젊음이 느껴진다 한번 더 보여줘 한별아 I work hard I don't stop 길이 없으면 만들어 달려가 워너비들이 지들이 안되는 이유리 맥드리본들이 칠 때 난 앨범 drop 마이노스 바스코 팔로 형과 작업해 뭔 말인지 알아들 3년전 내 시리 땅위에 빛나던 이름들이 아갓데 나 형들과 매일 칠리나 지로 빳빳한 배추 늪을 충전하지도 못했지만 해냈지 아가들아 연습할 때 빼고 와 가리 닫아 난 열심히 살아왔어 닦은 만큼 모두 알아봤어 갈 갈아왔던 시간들 그대로 보여지겠지 아무 가감 없어 내 음악 첫번째 발걸음 여기까지 오는 내 딱 4년쯤 yeah the speaker of teens yeah i bet y'all can feel this 후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yeah 니들은 부족했어 저 피를 죽이고 부존했어 put your handsome 해진 술 2dj 사람들이 모두 put your hands up 할 때까지 마이크 스웨그 끝까지 갈게 해이러보다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알릴 수 있는 문화를 끝까지 알릴게 end up in the house 재미나게 했으니까 모두 다 기대하고 앨범 구매 해이 아 오케이! speaker of teens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